전화 연결됐습니다. 말씀하세요. 아. 아. 이거 방송 나가는 거죠? 예,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. 본인이 키메라 맞으십니까? 응. 맞아요. 중산구 서륜센사호 건설현장 폭파하신 게 본인이신가요? 저기, 저희가 선생님을 믿고 싶은데요.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라이터는? 봤어요? 내가 잘 보이는데 붙여놨는데? 공사장 조감도에. 20리터들이 생수통 5개 휘발유 만땅. 원래 처음에는 6개 가지고 왔거든? 근데 무거워가지고 다 못 실었어. 여보세요?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죠? 그러니까요. 자꾸 이번 것만 물어보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들이 모자라지? 이걸로 끝이겠어? 다음 범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뜻인가요? 그러니까요. 그 계획이 뭐죠? 서현태요. 네? 누구요? 서륜그룹 총수. 서현태. 저렴하게 되세요. 마지막 범행 отвеч. 마지막 범행. 2시. 1시. 2시. 감사합니다.